이번 선수회가 안 해 알 수 있었는데요 3일 동안 너무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기분이 조금 부끄러워하고 싶어요. 생활의 변화는 항상 즐거워하고 하지만 항상 조금 슬슬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. 제 좋은 친구, Sebastian, 제 생활의 친구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가 제 첫 친구예요. 저한테는 생생활이 정말 길었기 때문에 저는 자기를 문의하는 것 같고